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같이 있어드리고 간병하느라고 제가 좀 무척 바빴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걸 보니까 저도 좀 이제 한국에 온 김에 건강검진을 쫙 받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약을 했거든. 사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거든요. 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되게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아프신 거 보니까 살짝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삼성동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씨 뭐 별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또 건강검진 하니까는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오늘은 뭐 위내시경이랑 뭐 대장내시경 이런 거를 하기로 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는 지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 상태야. 이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면 친구랑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약속을 해놓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건강검진을 빨리 끝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아침에 물 한 모금도 안 먹은 상태라서 몸무게는 아마 굉장히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방금 키와 몸무게를 쟀고요. 이제부터 건강검진 스타트입니다. 앞으로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만 걸린다고 하네요. 이제 제법 많은 검사를 끝내고서는 피검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피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이다. 수면마취. 기대되는데. 수면 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아주 무사히 마쳤고요.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아주 깨끗하대. 대장도 깨끗하고 위도 깨끗해서 앞으로 대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 뒤에나 검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검사, 뇌혈관 MRI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다 마쳤고요. 딱 예상했던 대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 이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니까 그냥 속이 홀가분하네, 홀가분해. 이제 친구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 어제, 어제 반나절 금식한 건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막 힘든지 모르겠어.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는 지금 막 남대문역에 도착했어요. 친구랑 밥 먹기로 한 데가 남대문이거든. 여기 한 70년 정도 운영한 식당이 있대요. 70년. 크, 대박이죠. 꼬리찜으로 유명한 데라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지금 삼성동부터 왔잖아. 지하철 타고. 아따 힘들다. 날씨 죽음이네요, 죽음. 원래 33도래, 33도. 자, 여러분 여기는 서울의 남대문시장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진짜 빠글빠글한 데인데. 아이씨 만두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죽겠네요, 진짜. 여기 남대문에서 유명한 갈치골목이에요. 갈치구이로 유명한데인데 우리는 오늘 갈치를 먹지 않지. 우리는 오늘 꼬리찜이지. 드디어 왔다. 70년 전통. 고구마자 구호한 거 알지? 왜? 네가 소개한 맛집인데 헷갈리면 어떡해? 어여 앉아, 어여 앉아. 뭐가 어떻게 해? 뭘로 마실 거야? 저게 꼬리토막이라는 거야. 그럼 도가니를 시킬까? 도가니 시킬해, 너무 작아. 도가니 창을 시켜? 예. 나 이거 하나 하고 너랑 의논한 다음에 도가니를 시켜야 되나, 뭘 시켜야 되나. 또 하나 잘못 시켰다고 막. 또 하나 잘못 시켰다. 일단 밥을 입에다 좀 넣고. 너도 아침은 안 먹었니? 안 먹었잖아. 롤드가 고통은, square심이 잘 먹었어요. 한식을 시켜야겠어. 진로 시키지 않먹어. 진로이 지백. 진로이지 백끝. 제가 꺼낼까요? 네, 지금 꺼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 뭐? 압구장에서 만나면 보람이도 보면 누울 것 같아서 보람이 시간 안 된다는 거야 그럴 거면 어차피 물인데 굳이 압구장에서 비싼데서 뭐 하냐 뭐 하냐 이런데가 더 맛있자메 훨씬 맛있어 오기는 싫으니까 이런데 서울나오기면 오기 아니 나 어제 금식하는데 딱 생각나더라고 나 그때 거기 야 청생정보통 이런 데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엄청 많이 넣어 안다 이제 진짜 안 나왔네 너무 가고 싶어 지방도 맛있는데 너무 많아 다 가고 싶어 아 이끈데 맛있어 요기는? 다음 주에 간대 발리로 지금 아주 다른 섬에 있거든 그니까 그쪽 같잖아 근데 자주 문제야 왜? 발리도 확신자 너무 많이 나와 그래? 운동했다가 미칠 거 아닐까? 1위야 1위 응 왜 이렇게 1위야 정신말려겠어 나 가긴 가야 되는데 이자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다 일인가 뭔가 아 몰라 요즘 다 맛있잖아 맞아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계속 먹고 있어 그냥 응 나 체지방 26명 나온 거 알아? 응 나 처음이야 26명 많은 거야? 나 체지방 20명은 게 없어서 깜짝 놀랐어 나 네? 고기는? 아 추가되죠? 돈만 내시면 추가됩니다 추가해 아니 농담이야 아 아무튼 아줌마 농담 아이고 그럼 고기는 단내냐 응 밥이네요 아니 꼬리집이 먹다 갑자기 여기 친구 어머니랑 이모가 등장 아니 꼬리집이 먹다 갑자기 여기 잠깐만 진짜 제발 술 채소 또 내고 또 술 깨고 또 괜히 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두 잔 마셨어요 오 있잖아 아휴 오랜이 설쳐야지 이거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쟤가 이렇게 살살 일부러 일부러 여기서 아 난 너 뭐 하나 했어 아니 왜냐면 아 우린 돈 내는 게 더 빨라 이모가 또 빨리 내실 거 같아가지고 그러실 거 같아서 내가 이겼어 니가? 이겼지 그니까 이모 내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이렇게 뵌 것도 우연히 뵌 것도 그럼 아니 어떻게 농의를 진짜 나 얘 깜짝만 했어 아니 근데 엄마 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길에서 마주치면 전지 아실 거 같아요? 아니 알지 왜 보러 아 진짜? 아 진짜? 저 하고 물에서 새벽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서 위아래로 다 하고 소두를 싹 씻고 있는 거예요 아 이빨도 하고 괜찮다 그래서 이모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에휴 이모 사글 때 마셔요 딱 보고 아 괜찮다 딱 얘기가 나오면 마시면 너무 깨끗하더라구요 안심하고 네 에휴 로얄이에요 신랑 의사에다 영사관 댕기는 아유 로얄 파밀리아 아직 못 댕겼다 출근을 못했다 출근을 못했어 코로나 터져가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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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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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친구 엄마가 추천해주신 맛집에 왔어요 여기는 진짜 딱 남대문시장에서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식당이래 와가지고 딱 분위기가 보일까 딱 그 약간 맛집 장인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친구랑 오징어볶음이랑 신두부찌개를 시켰어요 아까 밥은 먹었기 때문에 공깃밥은 쿨하게 패스하고 지금 반찬만 해서 손주를 2차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양념이 아주 찐이네 찐 딱 보면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찐이야 오징어도 아주 싱싱해 4단계 하고 나서 이거 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어? 입안에 뭐가 있는데 또 먹는구나 지금? 아니요 아니요 뭐가 있네 입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